안녕하세요. 저는 배농과 마일로입니다. 오늘 펜타곤 삼행지 당첨자 김남혁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혁 씨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유튜브 펜타곤 삼행지 이벤트를 통해서 펜타곤 트리커킷을 당첨된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펜타곤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었나요? 네. 페이퍼 엑스포 소개 영상 같은 데서 처음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엑스포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엑스포 때 오셨죠? 네. 그때 이제 동생분이랑? 아니요. 그때 혼자서 아니요. 그때 혼자서 그 전에 혹시 동생분이 오시지 않으셨었나요? 네 맞아요. 그죠? 제가 동생분이 많았었어요. 제가 먼저 보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전달하기로 한 요거! 제품은 요거 이제 전달해드릴 거고요. 맥모드잖아요 저희께? 네. 맥모드를 조금 많이 사용해보셨나요? 저는 많이는 안 써보고 맥바텀 하나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기본적인 안전수칙 같은 건 알고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만나 뵙고 전달하고 저희 제품 빌드부터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바로 언박싱 해볼 건데요. 언박싱을 그러면은 뭐 직접 저희가 지금 필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직접 이거 뜯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이게 이게 보통 비닐은 뭐 생물은 잘하시네요. 지금 긴장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야. 자연스럽게 저희 자연스럽게 일단 패키지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스펀지에 딱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되게 감성에 들어가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일이랑 저희 트리티브, 무화기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바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 패키지로 나가는 거고요 빌드는 저희 마일로씨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빌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빌드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맥모드가 처음이시라고 하셨죠? 예로 몬통형 맥모드죠? 써보니까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떠세요? 일단 되게 작고 딱 주었을 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진 않고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정도예요 무게감 좋지 않아요? 통전 가면 되게 좋죠? 네 딱 누르자마자 제가 그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통전에 대해서 맥모드 바텀을 쓰긴 하는데 조금 느리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팍팍 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좋은 게 에어홀을 조절할 때 여기를 잡고 돌리는데 이 펜타곤이 아 지금이기가 수월하지 네 오각형 이 모양을 딱 잡고 돌리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걸 뽑거나 할 때도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펜타곤 시그니처 펜타곤 모양 여기가 그립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잡고 돌리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3단 분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척도 잘 아시면서 나중에 쓰시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쓰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 펜타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네 저희는 잘 전달을 마쳐드렸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행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요렇게 트리코킷 제품도 나갈 거고 더 나아가서 뭐 코일이라든지 액상이라든지 이것저것 다양한 행사를 많이 꾸리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도 뭐 참여는 많이 하실 거잖아요 당첨된 사람은 또 안주고 그런 거 아 그런 거는 없죠 그럼 항상 또 참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김남혁씨를 이제 만남에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펜타곤의 베논과 마일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펜타곤 트리코킷 당첨자 김남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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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